시작! 2개 남았지. 언니 플랫 퍼졌어요. 액션! 어떤 거 촬영하고 계세요? 오늘은 저희 티저를 찍고 있습니다. 총 5가지의 주제로 티저를 찍고 있는데 아주 역대급 티저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신 있으신가요? 아니요. 사실은 16만원이에요. 저희도 맛있는 스트릿 보이세요. 사진을 알려볼게. 사이프트레스가 미워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진은 정당화돼서는 안 됩니다. 데리고 이렇게 전국에 앉는거는 잘 못 넣으면 어떻게 해야되요? 여기에는 너무 편하지 않으면 광분 경화화, 한ast. 애니라. 그런 세 개가 많이 떨어졌어요. 이것이 날씨가 젊은데 히히는 암. 내가 고정한 ficar. 이미 이 정진을 foster. 전국을 모른다. 히히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여기에는